가락을 눌러서 가락을 눌러서 오깨걸이 오깨걸이 굿 근데 이렇게 간다 열쇠타이에 걸었거든요 타입 타입 자 뽑기는 중독이다 안녕하세요 사육삼촌 왕구렁입니다 토이즈팝인데 왕삼바리가 있어서 조금만 놀다 가보겠습니다 열쇠 두개 이거 잘 껴도 못 벗긴거 아니야 박스가 너무 커가지고 쓰르르 아 더이상 안내려가 오른발에 확실히 들어갔는데 걸린다 아 시간이 2초 돼지끼 지금 봤다 지우개 똥 달렸다 지우개 똥 달렸어요 지우개 똥 달렸어요 아 빈골망 지우개는 지우개부터 넘기는데 요거는 모르겠네 요거 한번 잡아볼까 케이가 멀티 그릴인데 아 벌써 줄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잡아야 될지 홀에 홀에 투터치가 어 투터치 되네 여기 오른쪽 홀에 박았거든요 아 줄 늘어나요 홀에 박는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최대한 번쩍 들어줘야겠네 최대한 밑에 한번 걸어주라 아 아 팝을 아주 정교하게 써야겠네 왼쪽으로 끌고 가는 끌고 갈 때 빠지지 않게 하려면 근데 지금 엉망이여가지고 왼쪽으로 못 끌고 가면 열쇠는 아예 뽑을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인데 깊숙이 들어갔네 오랜만에 깊숙이 들어갔어요 나와요 뒤로 가나 기다려보게요 뒤로 가는지 한번 어 뒤로 가네 아 아쉽다 아 요거 어깨빵 무너져 점점 아 아 아 어 집게발 하나 이상한거 아닌가 어깨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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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걸렸고 뒤에 놔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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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가던데 아까 그렇지 아 노면서 가네 다시 어깨빵 도전 깊이 들어가 어깨빵 아 홀에 넣어보고싶다 어 홀에 넣었어 아 그 그쪽은 아니야 아 이쪽은 또 끌고 가는 말이여가지고 이쪽 오른쪽에 걸려야 되는데 기다려보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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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뒤로 가라 제발 아 으 그냥 레고인데 야 그냥 중국산 레고에요 반발 확실히 꼈는데 파이에 넣어서 꼈는데 요렇게 하면 아무래도 잡았다는 인식을 안하겠죠 제발 제발 운 좋게 넘어가라 저 중간까지만 딱 가면 설골 모서리 쪽만 딱 가면 그렇지 아 아 아 버틸까 아 아 우천은 왜 이렇게 빨리 없어지는 거야 어 버텨야 돼 한번 끌딱 해야겠다 끌딱 어 리서치 안돼 리서치 안돼 아 또 뒤로 빠진다 그렇지 아 더 깊이 더워 더 깊이 열쇠탈기에 걸었거든요 바로 나버리네 어 조금 올라갔다 저 발을 어떻게 빼지 눌러 눌러 그 자리에서 눌러 누르기 아 아 아 요기 모서리에 걸려가지고 조금 더 위로 올릴 수 있었는데 다시 한번 집게가 무거워서 많이 놓을텐데 그렇지 이제 안착됐어 세전만 잘 시켜서 세전만 잘 시켜서 직계발만 좀 빼가지고 또 내려오네 또 내려와 좀 기다려보죠 그렇지 많이 끌고 갔다 근데 발이 빠져야 돼 운전 운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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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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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긴 먹었는데 왜 찝찝하지 어 이거 잘 잡았다 뒤로 뒤로 가세요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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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15초인가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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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오른쪽에다가 한발을 깊숙이 넣어가지고 어깨방울 걸기 아 하이고 아 시간이 너무 없어 시간이 시간이 그래 잘 놓았다 그렇지 뒤로 얹어줘 얹어줘 위에 모서리로만 이야 두발을 끼면 딱 좋은데 어 다시 어깨방이 안 되겠지 그렇지 또 뒤로 다시 뒤로 다시 뒤로 공방 하이 제발 그렇 아 논다 큰찝개 어깨방하기 힘드네 어 뒤에 많이 집었어 뒤로 가 끌고 가 뒤로 끌고 가 뒤로 끌고 가 제발 아 애초에 안올라갔으면 어 시도도 안했을텐데 한발 들어갔고 한발을 못 넣겠지 어 또 열쇠타이에 넣었어요 아 깊숙이 안 들어갔다 뒷발이 열쇠타이에 들어갔어 뒷발이 열쇠타이에 뒷발이 열쇠타이에 뒷발이 열쇠타이에 제발 닫으세요 이거 올라가면 천원씩만 더 넣어가지고 그렇지 아 아이고 죄송해요 천원씩만 해서 여기서도 아 또 내려온다 다시 어깨방 이번엔 어깨방하고 왼쪽 발이 한발 더 들어가면 아 5천원 먹겠는데 한발만 더 안으로 이 직게발이 구부러져있지가 않아서 내려가서 밑에 가로에 한발 닦여라 아 그렇지 걸었어 걸었어 뒤로 갈거야 뒤로 갈거야 어깨 걸렸고 한발이 또 옆 옆 라인으로 구멍으로 나왔는데 아 돈다 돌아 돈다 돌아 자꾸 무너져요 오른쪽으로 올려 어 좀더 깊은 어깨방을 좀더 깊은 어깨 좀더 깊은 어깨 아 아 저기 꽃 이렇게 한번 들어 볼까 히피 들어가 아 저 깃발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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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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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에 넣어봐야돼 호울에 하이웃 하이에 뼈어요 왼바를 다음 열쇠는 없어요 열쇠 하나 더 있는데 저거는 못 뽑을 것 같고 이거 꽁짜로 주는 건가? 저거 안 가져가는 거고 호이팟 이렇게 변형 이런 편집게 한번 부탁합니다 이게 다른데는 이런 세팅이 없는데 이거 못 뽑을게 상당히 별로 필요 없는 상품이라 좀 재미있어 케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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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랑 요거 두 개 뽑았네 요거는 요영상 불포인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따보고 부탁드립니다 쉬운 세팅은 아니면 아.. 어려웠어 감사합니다 아 이거 또 오른쪽으로 갔어 안 나왔어요 밑에 나와서 여기 가로로 딱 세로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가운데 동그란 프로필 사진을 누르셔서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항상 행복하시고 들어가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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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안녕 menjadi UI quarant